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자,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두 분하고 문화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정말 제 머리가 가득가득 문화 소식으로 차는 것 같아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회수가 아직 팡팡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10만에, 20만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수 도둑 조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야, 그전 시즌보단 지금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송삼이 하나 와서 와서 욕심이 과하시네. 자, 오늘 조회수 도둑은요. 바로 충격, 6퀴즈 습격의 전무가 밝혀지답니다. 네. 와,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목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저희가 밝혀드립니다, 진짜. 네. 아마 파격수다가 이 전모를 딱 정리해서 밝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다 겉핥기로 했더라고요. 여기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TVN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 150회에 경상군의 습격이 감행됐습니다. 연예부 기자들이 이 습격을 좀 파헤쳐봤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파헤친 내용은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아마 매니저들이나 그런 사람들 취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의 분위기를 좀 보면 그러니까 13일 날 이게 녹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당시에 현장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도 뭔가 이제 그날 당일 공지를 받은 듯한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몇 명이 또 출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 이제 뭐 네 명이라 하면 한 명은 또 다른 누구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충격.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던 것이고 또 이 현장에서 매니저들도 같이 촬영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데 그 현장 자체도 이미 다른 알지 않은 잘 모르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장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건 너무 그짝스럽게 누군가의 어떤 의도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냐라는 게 요체죠. 그럼 진행자들도 몰랐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뭐냐면 어디어디로 녹화를 하니까 와라라고 하는 것만 알았던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커튼이 다 쳐져 있는 거야. 안에 안 보이게. 그래서 뭐지? 이러고 들어가려는데 매니저는 못 들어오십니다. 마스크 쓰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귀에다 뭐 꽂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다. 경험하다. 어. 그러니까 매니저가 당황하지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전화를 막 한 거야. 소속사한테. 아니 우리 못 들어가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뭐야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소속사에서는 또 전화를 방송국에 해보고 그렇게 돼가지고 야. VIP 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날. 그래서 매니저들도 밖에서 기다리고 조세호하고 유세석만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때부터 이 둘은 완전히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큐시트 그제서야 받고 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외국에 무슨 쇼에 오바마 대통령 간다고 해서 이따위로 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같은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진행자분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행하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식견과 안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꺼낼 때 유재석 씨가 막 버벅거리고 당황하죠. 당황하는 이런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딱 세 가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출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호를 해야 된다는 건 인정 그렇지만 MC는 알아야죠. 그렇죠.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MC가 무슨 첩자입니까? 스파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최소한 며칠날 어디에 정확한 몇 시에 녹화되는지 몰르더라도 뭐 다음번 회차에 대통령이 온다 정도는 알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둘째 질문이 통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웃음도 없고 정보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건 국정 홍보지. 다 쌓여진 거죠. 이런 최악의 쇼평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 홍보를 모독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국정 홍보는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정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날 방송은 그냥 사담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의전이라고 할 때 의전의 기본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일단 프로그램의 출연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한 군데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건 대통령만 나온 데는 따로 찍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 출연자부터 시작해서 관련 회사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통제를 하면서 갔을 테니까 그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갑자기 난데없이 길이 막혔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전의 기본이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의전의 기본이 누구냐? VIP.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서 잘 알다시피 엘리베이터 막고 장애인들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 원칙은 국민들 먼저, 국민들이랑 관계자에게 피해주지 않게 이걸로 바꿨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진우 기자가 파헤쳐봤더니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가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방송에서는 윤석열 측에서 제안을 먼저 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방송 내용을 보면 유재석 씨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 출연하게 된 건 누구의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본인 반, 그 다음에 참모 반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작진은?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상황이 이 한 문장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갑자기 출연하게 됐는데 누구 뜻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작진이 만약에 출연을 하도록 했다. 물론 그건 나중에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제안을 누가 했느냐 이 반반이라는 것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평성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반박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총리 왜 유퀴즈 출연 못했나요? 타진 의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기자들이 보도하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 그랬는데 거절했느냐 마느냐 진실공방 이렇게 몰아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안을 누가 했느냐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고 청와대에서 제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을 그중에 일부로 하는 거고 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뭐냐 유퀴즈의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청와대에는 이런 직종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조경사, 경호원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통령이 같이 잠깐 나오는 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출연을 우리는 좀 조심스러워한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가 타진을 했었을 때는 유재석이 불편해한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유재석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예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유재석 씨가 불편한 질문도 던지고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고사를 했기 때문에 마치 제작진이 고사한 것처럼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되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재석이 먼저 고사한 적은 없다. 이런 식의 해명 기사가 또 나와요. 실제로 제작사가 되게 좀 비겁한 거죠. 그렇죠. 유재석 뒤에 숨은 거 아닙니까. 유재석 핑계를 대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아예 CJ라고 하는 제작사가 청와대로부터 이런 제안이 왔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제안 없었다라고 얘기해버렸고 그게 뭐냐면 처음에 기사를 썼을 때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요청했지. 이런 식으로 도망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이렇게 지금 조금만 들여다봐도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도대체 CJ는 왜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사담을 하기 위해서 출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김부겸 총리 맞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 홍보 내지는 협조 사항 때문에 출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정부의 시책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대해서 보부만 했었다. 그러면 뭐 그래. 그럴 수 있다지만은 왜 엄한 유죄석 씨를 들고 거짓말을 하냐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물론 조직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거를 출연에 관련돼서 거부했던 쪽과 지금 현재 아니라고 밝혔던 CJ 측이 또 각자 다른 조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근원적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말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오리무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이런 식의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좀 나오죠. 지금 CJ E&M의 대표가 강호성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 법제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부터 쌓았대요?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엄청난 출신이죠. 93년에 검사가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97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지금 당선자와 함께 근무를 했어요. 이 정도면 깐부라고 합니다. 전관을 따져볼 때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뭐냐면 학교 따져봐요. 전관 예고 받으려면 학교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연수원 동기냐 아니냐 연수원은 1년 차이에요. 둘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전관 로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CJ E&M은 왜 이 사람을 대표로 썼을까? 이 사람은 콘텐츠의 콘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법무 실장을 했어요. CJ에서. 맞아요. 그러면 법무 실장이 CJ E&M 대표다. 그럼 CJ E&M이 지금 로펌 회사가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검사 출신 대표가 그럼 지금 2020년에 법률 방송 콘텐츠를 만드나?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네요. 검사가 어떻게 그룹을 먹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이전에 이 방송 출연 이전에 CJ E&M이 CJ E&M 대표 이사가 법무실장 출신이다라는 거는 결국 콘텐츠를 콘텐츠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권력관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출신을 대표로 임명한 게 아니냐. 그러면 유키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모르지만 물 밑에서 지금 현재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제작진과의 충돌이 있을 수가 중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 타임 테이블이 이럴 때는 되게 중요해집니다. 강호성 대표가 임명이 된 게 2020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 역할을 하게 된 게 2021년 1월부터입니다. 당선자는 언제 검찰총장이 됐을까요? 2019년 2019년 7월에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친 듯한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핍박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하고도 대립하죠. 이게 2020년이에요. 그 이후에 2020년 12월 23일에 정경심이 4년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 워림에 CJ 강호성 대표가 취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딱딱하잖아요. 시기가 이거 보세요. 어떤 상황이 성립이 되는 거냐면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정경심을 넣었다. 다시 말해서 조국을 이겼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일보에서 대통령 차기 후보자에 집어넣어서 지지율을 돌리는데 40% 이상이 나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CJ 쪽에서는 아뜨거라. 그러면서 사실은 그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썼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무실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이사 같은 경우 를 둡니다.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예 대표를 이렇게 검사 출신의 그런 컨텐츠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너무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CJ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심하게 당했던 바가 있는 거죠. 이미경. 이미경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때 너무 고생했죠. 그리고 또 그룹 회장인 이재연 씨 같은 경우는 막 병원에서 감옥에서 실려 나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서로 얽혀서 뭔가 소원 수리를 받아주는 일들을 CJ가 제법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의 천암 진동균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동료 검사를 성적 어떤 부적절한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사표를 딱 내고 사표가 제대로 수리되고 어디로 가느냐 CJ로 가요. 그걸 받아준 거야. 한동훈의 천암을 받아준 거지. 이 한동훈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가 누구였다고요? 윤석열. 그러니까 이 CJ가 기본적으로 한동훈이나 윤석열 등등하고 뭔가 모를 계속 커넥션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유키즈 PD 두 명이 기획을 하고 현재 연출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으로는 다섯 명 정도가 CJEM이라고 하는 다른 PD들은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 이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타임테이블이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컨텐츠를 잘 모르는 컨텐츠 업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출신이 대표이사나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거를 유키즈가 보여준 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국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유키즈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분들 특히 시청률 조사를 보면 한 시청률 조사 결과는 30대가 대거 이탈했고 여성들이 또 대거 이탈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팬들한테 일단 아까 국민들한테도 현장 촬영에서 피해를 줬다고 말씀하셨지만 문화향력권 관점에서는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CJ E&M이 망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글로벌 OTT 관점에서는 경쟁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 이거는 향후에 CJ E&M에게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발목을 우리 잡으면 안 된다. 우리 정말 이 시간에도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어떤 활약상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CJ E&M 같은 경우 특히 CJ E는 역대 정부에서 엄청 길어졌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도 세계적인 그런 기업 콘텐츠 기업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자원이 제한된 속에서는 밀어줘가지고 공룡을 키워야 된다라고 덩어리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른 콘텐츠 기업들을 약간 제약을 하면서 키워준 거고 거의 독식화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자칫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TVM 같은 경우는 거의 종평권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CJ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것인데 그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회사 전체의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검찰과 혹은 검찰 출신의 권력과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150회 경상군 편을 보면 제작진이 약간 반발심을 드러낸 게 아닐까 싶은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밋밋하고 연출들이 몸이 건조하고 이런 점을요. 그리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뭘 봤냐면 이게 첫 코너였잖아요. 첫 코너가 딱 진행된 다음에 두 번째 코너를 누구를 섭외했냐면 이성엽 대리라고 기업은행의 대리를 섭외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옛날에 그 무한도전 시절에 밥상 메고 의자 딱 끼고 나갔었잖아요. 새로운 코너 뭐 만든다고 어쩌고 하면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인터뷰하는 데서부터 길거리 토크쇼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거리 토크쇼에 첫 대박을 터뜨린 그 토크 손님이 이 이성엽이라면 그때는 개장 신입 2년차 개장이었던 분이 대리가 됐어. 그때 어떤 명대사를 남겼냐면 사람들이 직장을 오래 다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빚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친구다. 뭐 이런 유명한 명대사들을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야. 신입 사원들의 애환을 갖다가 너무 잘 그려낸 거예요. 너무 친숙하잖아요. 서민적이고. 이 사람을 데려왔어. 그래서 우리의 초심은 이거다는 걸 윤석열 뒤에다 딱 붙여서 보여줬어요. 비교가 확 되게. 비교가 확 됐죠. 너무너무 이 코너는 재밌었어. 살아있었고 서민 얘기야. 서민 얘기. 이거 어떻게 보면 맥인 거네요? 그렇죠. 이 진짜 골때던 건 여기서 또 어떤 걸 갖고 맥였냐면 연봉 내가 만들어 정할 수 있으면 얼마까지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6시에 퇴근할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있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난 저녁에 가서 워라벨 여러 가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20시간을 얘기하는 담선 차량 뒤에다가 저는 6시까지만 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딱 붙여.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취미생활로 배운 춤을 쫙 보여줘. 너무 재밌죠. 재밌는 거야. 너무 잘하고. 저는 괜히 그분이 앞에 게스트 때문에 피해본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저는 좀 더 돋보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이 개인한테는 좀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연목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윤석열 당선자도 이번 출연으로 특별한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됐을까요 이게? 실제로 역풍은 사실 시청률 면에서 보면 두 가지 두 이제 그런 시청률 조사기관에 따르면 하나는 이제 3.5 나왔고 하나는 4.4가 나왔거든요. 근데 4.4는 0.6 이제 상승한 거고 3.5는 오히려 이제 0.3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보통 4.8에서 5.56 정도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효과를 이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악플을 엄청나게 받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그런 출연이다. 심지어는 보수 쪽 내부에서도 왜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냐라고 할 정도로 비판에 직면했던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용 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굉장히 두 사회자가 무서워하면서 오프닝이 시작됐고 불편해야죠. 불편해야죠. 그러면서 굉장히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것처럼 연출해서 딱 등장을 했는데 등장해서 두 사람은 굉장히 긴장해서 어색해하는데 혼자서 딱 앉아요. 먼저 앉았어요. 먼저 앉으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솔직히 저는 이런 토크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할 때 갑자기 말을 딱 자르면서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게 나를 만나서인가? 나랑 이런 편안한 대화를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재석 씨를 봐가지고 영광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으면 우리 상상이 딱 그러지 않아요. 유재석 씨 배려하면서 유재석 씨랑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훈훈해졌을까 딱 들어와서 아! 아! 이러더니 영광이죠? 와! 이 장면에서 그냥 끝났어요. 너무 비슷해. 비슷하면 안 되는데 짜증나다 온 장면인데 너무 비슷해서 웃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오만방자의 극치를 선보였고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자기가 역시 그 뭐 함 질어 갔다가 오히려 구수만에 통과했던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똑같이 무슨 고장난 레코드 반복하듯이 반복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꼰대의 모습 아니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더니 국민 얘기를 안 하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국민의 피해를 주고 이런 건 전혀 생각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덕을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이 덕을 볼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누가 정치인들 때문에 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에 러브레터나 아이빌리브는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분이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할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CJ 이해남 그 구조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임명이 돼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CJ 이해남 자체는 거의 무주공사에 불과하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CJ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산업을 보면 웬만한 방송사 몇 개를 합친 정도의 컨텐츠 규모와 매출액을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과 방송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입니다. 그러면 그 공룡을 이끄는 수장이 누구이어야 되는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를 임명할 때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CJ가 엄청나게 관리하거든요. 언론 보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앞으로도 누가 오든 간에 펼쳐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시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2020년 12월에 이 사람을 대표로 앉힌 건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sbs가 1등 공신됐잖아요. 그걸 못 보죠. 집사부 일체를 통해서 sbs가 윤석열의 이미지를 계란말이 장인을 만들어주죠. 계란말이 장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준 걸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제 추정입니다만 tv엔 대표가 오히려 더 하고 싶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내잖아요. 아내. 그렇죠. 그런 분야를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cjeenm의 대표와 잘 조율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 또 할 수 있다. 이번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쪽을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또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참 불편한 사회가 왔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정말 못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 방송 출연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검열의 시대에서 블랙리스트 그리고 나야나 시대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대통령이라 리더가 된 사람이 나야나 하면서 방송 출연을 그렇게 섭외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출연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그런 권리 박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다 대부분 토크쇼 나오시는데요. 그냥 대단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 얘기도 좀 해주고. 정책이 없잖아요. 맞네요. 잠깐 깜빡할 뻔했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이랑 김원식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혹시 엠넷에 수우파 이런 거라도 나온다고 할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걱정이 벌써 되네요. 수우파에 나와서 사람들 칭찬해주고 상주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발 앞으로는 저희 김성수TV에서 그 얘기를 안 다룰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분에서 이렇게 충격, 유퀴즈 습격의 전모를 밝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얘기할수록 더 화가 침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광고 만나볼게요.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성수마트 함께하는 거 아시죠?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요. 성수마트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부터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에 달하는 상품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도 있거든요. 이제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입니다. 천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배송이니까요. 꼭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성수대로 커피 정보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커피 정말 커피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그런 커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생두에다가 그 생두를 정말 좋은 기계와 또 장인의 레시피로 잘 볶아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갈 때 200g짜리 3개 봉투가 가는데요. 35,000원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커피를 원두로 구매하실 때 600g에 35,000원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시면 아마도 커피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맛 또 신맛 또 여기에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커피고 특히 아이스로 드셔도 너무 맛있는 커피. 성수대로 김성수 커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주문은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 문자 주세요. 가끔 전화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다가 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전화해서 김성수 평론가님 받으시면 더 이득 아닌가요? 영광. 글쎄요. 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